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목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역대야 13장입니다. 역대야 13장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부하사랑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에서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모친의 이름 미가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대를 이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의 대를 이은 아들이 아비야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야에서는 아비야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부하사랑 우리엘의 딸 미가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야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아가를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장과 13장에 따르면 왕으로 세울 아들의 이름만 같고 어머니 이름은 다르고 외할아버지 이름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비야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으로 이름이 같지만 그의 어머니는 역대야 13장에서는 미가야라 소개하고 있으며 역대야 11장에서는 마아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외할아버지를 역대야 13장에서는 우리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야 11장에서는 압살롬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야 11장과 13장에서 소개하는 것이 서로 대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다른 의견에 대해서 여러가지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미가야와 마아가는 동일인물이라는 주장입니다. 동일인물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성경에서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게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하는 도중에 또는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공식적인 오피셜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압살롬의 딸이냐 아니면 우리의 일의 딸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하가는 그의 손녀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마하가는 다말의 딸과 압살롬의 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딸 다말은 기부하의 우리엘과 결혼하여 마하가라는 딸을 낳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압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손녀였는데 그냥 압살롬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처럼 앞뒤가 잘 맞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과 정렬을 투자하여 이유를 찾으면 희열을 느끼고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간혹 찾지 못하여 지나갈 때면 마음이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경우가 등장을 하며 마음이 답답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은 정말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며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저렇게 해석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하나님 뜻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은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 믿음에 손해가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제한적인 무지를 가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걸려 넘어져서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되어지지 않은 부분은 여러 가지 수석들을 통하여 이해되어지고 또 주변 이들에게 물어보므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풀어지는 것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서 풀어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연구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지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빛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제가 가진 지식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도 지혜를 주사 성경을 최대한 밝히 알아서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결단코 어리석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시옵기를 강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